지난 5월 13일 토요일 저녁 경남 진주시 하대동 성의식당에서 전국 30여 명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추진위원장으로 석정, 홍민표 화백이 추대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 경남협회 주최, 주관하고 주신동화방송에서 후원하였습니다. 1부는 참석 회원들 자기 소개및 충무공 김시민 장군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부는 김시민 장군 충무공 연구회 창립결에 홍민표 추진위원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습니다. 연락사무실 장소 제공은 진주 성의식당 박성희 대표가 제공하였습니다. 2부 행사는 참석 회원들 기념사진 촬영과 성의식당 실내 전시된 석정, 홍민표 화백 작품을 감상하였습니다. 석정, 홍민표 화백님은 중국미술과 수석교사 역임, 정년 퇴임하신 후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지도위원으로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진주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이며, 충무공 김시민 장군 경남협회 고문님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전시된 작품은 남명 조식 실천적 학문의 도움 자료입니다. 조식 남명 연구는 진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연구회 설립 목적도 조식 남명 실천적 사상에 의거한 구국의 진주정신을 계승 발전 코자함입니다. 특히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승리 주역 의병장 역할 연구 목적으로 승산마을, 관란공, 허국주 의병장 업적 제조명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제1차 진주성 전투 승리, 영웅 충무공 김시민 장군 주역 허국주 의병장은 선비로서 평소의 학문 연구와 효행 실천, 나라 사랑입니다. 임진왜란 제1차 전투 김시민 군사 3,800명 가운데 승산마을 의병은 약 700명 이상 의병을 모집, 훈련으로 외군 척후병 교란 작전으로 진주성 전투 승리에 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한 회원들은 개인 18번곡 노래 부르기, 초빈 가수님 열창을 감상하였고, 유튜브 활용 방법도 연수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야외 음악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버스킹 장소는 진주성 야외 무대, 진주시청 도로변 공원, 승산마을 관란전 공원 등이며, 충무공 김시민 장군 퀴즈대회, 가족팀 협동심 스포츠, 모모 플레이를 병행,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공 김시민 장군 연구회원들은 진주성 의기 논계 4당,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위패를 모신 진주성 충렬사에 참배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성희 후원회장은 진주지역이, 충무공 김시민 장군 연구회원들은 진주정신을 계승 발전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신동화방송진주, 이정구 논설위원입니다. 신동화방송진주, 이정구 논설위원입니다.